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땡구. 근데 이게 뭐예요? 80년대 구닥다리 컴퓨터예요? 이건 영어 공부 테스터야. 내가 직접 만들었지. 직접 만드셨다고요? 뭔가 빈티지스러워 보이네요. 의도하신 건진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건 성능이야. 봐봐. 먼저 영어로 시작이라고 해봐. 왜요? 그냥 얘가 알아서 시작하면 상품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얘가 인식하면 다른 사람이 답하는 거에는 반응을 안 하거든. 우와, 진짜요? 엄청난 기계네요. 어디 한번? Start. 아, 근데 그렇게 혀를 너무 굴리면 얘가 잘 못 알아들어. 아, 그거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암튼 발음은 그냥 한국식으로 해. 아, 스타트. 문제가 나오지? 빈칸에 들어갈 맞는 시제로 된 동사를 고르면 돼. 총 10문제가 나올 건데 한 번에 맞히면 5점, 두 번에 맞히면 2점. 두 번째 답했을 때도 틀리면 점수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간단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9번 문제까지의 점수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 근데 그래봤자 너 같은 고등학생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아이고, 금방 올게. 뭐야,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음... 음... B, 듀윗 A, 듀윗 음? B, 듀윗 음... C, 듀윗 어? A, 듀윗 어... C, 듀윗 기계 제대로 만드신 거 맞아? A, 듀윗 B, 듀윗 A, 듀윗 아, C, 듀윗 진짜? 음... B, 듀윗 A, 듀윗 아, 열받아 B, 듀윗 C, 듀윗 아,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A, 듀윗 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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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듀윗 으으... B, 듀윗 아, C, 듀윗 아... 벌써 마지막 문제야? 근데 아직 하나도 못 맞췄네? 에이씨 띄윗 띄윗 아, af 앤 감사합니다.